오늘은 카카오톡 프렌즈에 나오는 라이온니랑 같이 현장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얘를 하늘이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파란색 옷을 입기 때문에 제가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오늘 읽을거는 바로바로 이거다 아 테스트 인 더 데스트 이게 내 이야기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지었고 40일과 밤에 먹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매우 배고프다 음 하여튼 스프레이션이 어떤 말인지 알죠? 예수님... 예수님이 새벽에 있을 때 40일 동안 아무 음식도 안 먹고 있었대요.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많이 배고팠대요. 네... 네... 여기 다이아몬드를 받았구요. 예수님이 destae-봉으로만 배웠어요. 약을 정도釣고, 철은, 그Yeah-Rocica에 대해서 말해주세요. 이 땅들은 이 땅이 되어있어. 어... 어...? 음... 음... 뭐지? 빵으로만 사람들은 빵으로만 사는게 아니고 음...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에 말하는 것을 말하면서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도 산다고 말했어요. 오늘 생각하는 것 같죠? 다음은 사탄이 예수님의 성경을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의 성경을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의 성경을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사탄이 교회 성당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보라고 했어요. 그러면 천사가 구해 줄 거라고 말했어요.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로 말했어요. 하나님을 시험해 하지 말라고 사탄이 사탄이 산 내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느님께 말했어요 나에게 젖으라고 나를 예배하면 이 세상은 모두 다 너꺼라고 하느님꺼라고 말했어요 3번 성당 하느님이 한번 더 하느님의 말씀을 사탄을 가려고 말했어요 하느님이 그래서 사탄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잘 보살펴주셨어요 하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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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하늘이라고 제가 아 테스트 인 더 테스트 이런 이야기 읽어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 저 다음번에는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. 그럼 안녕 안녕